네, 시작하겠습니다. 버섯 다 주 알아요? Do you know how to pick mushroom? 따내제 맵을 때? 아니요, 몰라요. No, I don't know. 네, 그냥 문제 때. 잘 보세요. 이렇게 것이 넓고 평평한 것을 골라서 다면 돼요. 한 번 해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것이 넓고 평평한 것을 골라서 다면 돼요. 한 번 해보세요. Look carefully. You can pick something white and flat leaf like this. Give a try. 소음을 아시봐. 내 액 몇 반 퍼센트 마르실 락둘리에 있는 성파 도시네. 잘 먹엉. 잘 안 되는데요. 버섯 달기가 어이없네요. 잘 안 되는데요. 버섯 달기가 어이없네요. It's not working well. It's hard to pick mushroom. 먼저 넣어서 각 백색 벡셋 벡찌 빛받나. 처음이니까 그럴 거예요. 버섯 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처음이니까 그럴 거예요. 버섯 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If properly because it's your first time, be carefully not to scratch the mushroom. 버섯 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조심해서 할게요. 네 조심해서 할게요. 네 조심해서 할게요. Yes, I will be careful. 자, 끊임 낭땅 프리앗. 큰 거슨 이상 자에 담악고, 저 큰 거슨 저기에 담아요. 큰 거슨 이상 자에 담악고, 저 큰 거슨 저기에 담아요. Put the big one in the box and the small one in there.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es, sir. 자, 끊임 낭땅. 따라하세요. 송파 감동땅. 버섯 달주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잘 보세요. 이렇게 거슨 넓고 평평한 것을 골라서 담악 돼요. 한 번 해보세요. 잘 안됐는데요. 버섯 달기가 어렵네요. 처음이니까 그럴 거예요. 버섯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조심해서 할게요. 큰 것은 이상 자에 담고, 저 큰 것은 저기에 담아요. 네 알겠습니다. 버섯 달주 알아요? 버섯 달주 알아요? Do you know how to pick mushroom? 다른 해제 맞을 때? 아니요, 몰라요. 아니요, 몰라요. 아니요, 몰라요. No, I don't know. 네, 그냥 문제 때. 잘 보세요. 이렇게 거슨 넓고 평평한 것을 골라서 담악 돼요. 한 번 해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거슨 넓고 평평한 것을 골라서 담악 돼요. 한 번 해보세요. 네요? Look carefully. You can pick something white and flat leaf like this. Give a try. 소음의 아이치 봐. 네 아이치 백반 퍼센트 마르실 락두 리에 있는 삼팔 도시네. 잘 먹어요. 잘 안 되는 데요. 잘 안 되는 데요. 버섯 달기가 오염 네요? It's not working well. It's hard to pick mushroom. 멘탈 러 어색. 깍 배프샛 팍지 빛받나. 차 미니깐 크러 거에요. 버섯 달에 상처가 나지 안토록 조심하세요. 차 미니깐 크러 거에요. 버섯 달에 상처가 나지 안토록 조심하세요. It's probably because it's your first time. Be carefully not to scratch the mushroom. 버섯 달에 상처가 나지 안토록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할게요. 네 조심하세요 할게요. Yes, I will be careful. 자, 기니깐 크러 거에요. 큰 거슨 이상 자에 담요. 저 큰 거슨 저게 에 담아요. 큰 거슨 이상 자에 담요. 저 큰 거슨 저게 에 담아요. Put the big one in the box and the small one in there. 아, 톰톰 다는 금연께니? 할아버섯도 다는 금연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es, Sir. 자, 김윤하오. 따라하세요. 송파 감동댕. 버섯 달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잘 보세요. 이렇게 겉이 넓고 평평한 것을 골라서 타면 돼요. 한 번 해보세요. 차 안 되는데요. 버섯 달기가 어렵네요. 처음이니까 그럴 거에요. 버섯의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조심해서 할게요. 큰 것은 이상 자에 담요. 적은 것은 저기에 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컸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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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네 알겠습. 바로 문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